돌아올라 여보 아쓰라쓰 먼저 고른 다음에 이길거에요 두번째 여보다 먼저 골랐다 90점에 퍼펙트거든요 갑니다 돌아오라 꼬무야? 핑크다 눌렀다 당장 밀어 당장 밀어 당장 밀어 오른쪽 끝에 가서 달려 왜이렇게 빨라 엄마 됐다 아 아팠다 끝나는거죠 비기는거죠 이거는 연습이니까 2칸이지만 나중에는 실전이니까 1칸이 돼요 연습 끝나고 이제 실제 갑니다 소품이 어려워 아 이게 왜 안되나 안돼 어우 샀어 아우 샀어 배고프스 야하 언니 저 가족들 어떻게 생각할거에요 이렇게 할거에요 이거 어렵다 이거만 잠대 뭐야 이거 안돼 아 이거 무조건 흔들어야되는거다 이번엔 내가 졌다 아니 무슨 이게 안돼 안돼 아 바보다 나 아 좋다 아니 아니 이거 무조건 흔들어야되는거에요 사실 이거 페이크야 기울여서 하는거야 아 사실 이거 페이크야 기울여서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어 왜 안돼 켈튼 시점에서 에이 밀어 어 잡았다 음 이번엔 어디로 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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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좋아요 어 어 네 자 정답이 최고예요 으 아 으 제가 지금 앞서가고 있죠 으 으 으 그렇지! 왜 안돼? 이것만 매일 매일! 잠깐만 완전 와요 완전 와요 태워요 펭귄빨박 나 죽을뻔했어 안돼! 아 아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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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나 여기 들어가 볼게 나 잘못됐다! 아이씨 왜 이렇게 오늘 균형 감각이 안 좋지? 엄마 이래서 최고 기록 세우겠네? 아이고 해볶아 할 줄 안 되는지 뭐야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